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탄핵 사태가 다시 재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나서 화제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밝힌 건데요. 최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찬성을 했고 최상병 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추가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야말로 사면 초과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홍시장은 이와 관련해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안을 동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며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치판에서 우리 스스로 괴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청원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요청에 대한 동의는 어느새 117만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러한 속도로 계속해서 동의표가 이어진다면 얼마 머지않아 2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sns 정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홍시장의 해당 발언은 공개되자마자 정치권을 비롯해서 각종 언론에서도 이슈되고 있는데요. 보수진영에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홍시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 또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친윤과 반환 사이에 차기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홍시장의 이번 발언은 긴 시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